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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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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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리고 바로 또 하는 노래를 불러오는데요 아는사람 시리즈가 좀 웃긴 강의랑 네, 정성환 김씨의 너였다면 제가 이 노래를 제 VF때 제가 콜러스 떴는 걸 많이 불렀었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룰로 한번 끊어 가실까요? 제가 불렀으면 하나 남겠어요? 제 노래말로 좋아하는데 드라마 웨스트요? 이건 또 웨스트 다른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전 아직 뜬금없이 불러주세요 아들 따라 작성하는데요 네? 아, 저 기월동을 부르려고 했는데 인스트가 멀쩡받았어요 저 녹음할 때 그래서 언제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준비를 하고 있대 아, 아, 아 네? 아 대회를 감사합니다.